대리석 데스크탑 수리 전 모습 수리 중입니다 무너진 싱크장 수리하고 휘어진 대리석 수리하고 천년 대리석 뜯어서 다시 붙이고 오마이갓 이거를 또 해결했뿐요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? 없어 왜? 저거 망치로 좀 떼어봐야 돼 솔솔솔솔 탁 뜯어라 야 어떻게 이정도면 잘한 것 같아? 100점 100점 다 떠빙됐띠 대리석을 수리했다 어떻게 수리했다고 다 뜯어서 다시 붙였다 여기도 세고 여기도 세고 저 뒤에 있네 어디에 이거 무너지는걸 살려놨어 와 대박이다 역대급 역대급 와 우리는 인조드리석 기술도 있고 천년드리석 기술도 있고 싱크장 기술도 있습니다 한방에 해결합니다 다 뜯어들어 잠시 후 점점 그러고 보다